후시, 의복과 장신구이죠 복식입니다 후시 이즰따이 따이, 외투입니다 외투를 세는 양사 지앤이죠 옷을 세는 양사 지앤 이즰따이, 외투 한벌, 겉옷 한벌 이즰따자크, 음역입니다 재킷이에요 재킷 한벌, 재킷을 세는 양사 지앤입니다 이 지엔자 크어 이 타오 시 후 양복 한 벌 양복이 시 후 서양에서 드론 보시고 세트이죠 세트를 세는 양사 타오입니다 이 타오 시 후 이 티아오 링 따이 넥타이 한 개 넥타이는 길죠 긴 물건을 세는 양사 티아오가 왔고요 링 따이 넥타이예요 링 거느릴 영자인데 목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의미하죠 링 따이 지도자가 뭡니까 링 따오죠 링 따이 한 개 이 티아오 링 따이 혁대는 야오 따이 허리 요자를 써서 야오 따이 이 티아오 추인즈 치마도 길죠 그래서 티아오가 왔고요 치마 군자를 씁니다 이 티아오 추인즈 이 티아오 니우 자이쿠 청바지도 길죠 그래서 티아오가 왔고요 니우 자이가 카우보이예요 카우보이가 입는 바지 바지 고자이죠 쿠 니우 자이쿠 청바지입니다 이 티아오 니우 자이쿠 이 닝 마오즈 모자 한 개 모자를 세는 양사 띵 정수리 정자를 씁니다 이 닝 마오즈 이 후 타이양징 안경 선글라스를 세는 양사가 후예요 후 부사장 할 때 그 버금 부자를 쓰는데요 한 벌 한 쌍으로 되어 있는 물건에 쓰입니다 타이양징 태양을 피하는 안경 타이양징 선글라스죠 이 후 타이양징 선글라스를 세는 양사 후 목걸이 한 개 목걸이도 길죠 그래서 타우를 쓰고요 샹 뭡니까 이게 목덜미 항자예요 린 쇠사슬 련자입니다 목에 두르는 쇠사슬 목걸이에요 샹리 이 띠이 이 뚜이 얼환 귀고리도 세트죠 작은 세트라서 뚜이가 왔고요 얼 귀예요 환 고리 환자입니다 고리 모양으로 둥글게 생긴 물건을 환이라고 하죠 얼 이 뚜이 얼 환 이 뱃尼 이 뱃尾 一件大衣 이件夹刻 1. 한글자막 by 한효정